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MC 장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성상진 님. 꽁트까지 있는 시사 프로 재밌어요. 키웍 키웍 키웍. 문자 주셨고. 자주 해드려야겠네. 자주 합주 맞춰봐요. 두 분이 좀 연습을 하고 다른 건가. 황현희 씨 잘해봅시다. 그럽시다. 보여주시고요. 네. 8729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6,284명 아니고 6,593명인 거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0시 기준. 딱 0시까지고. 6,593명은 오늘 0시 이후 통계입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758번님. 마스크 출 안 서고 파는 곳도 종종 있대요. 강남 지하상가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금가가 4,900원이 나옵니다. 엄청 비싸네요. 카드 안 된대요. 강남 마스크군요. 너무 비싸요. 강남 마스크. 이게 요즘 인터넷에서 앱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거의 평균가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10장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그렇죠. 김재현 님이 또 이런 문제 주셨네요. 오늘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줬대요. 품에 안고 퇴근합니다. 부자의 기분을 이렇게나마 느껴보게 되네요. 이런 기분 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MBC에서는 안 나눠주시나요? 소독제를 열심히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네요. 열 다 체크하고 오셨죠? 밑에 열 체크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3891번님. 신비원 사님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뉴스에서 정부가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구상권이라는 거는 책임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라에서 먼저 일단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책임 발생 원인이 신천지 측에 있다면 신천지 측에다가 그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 말과 더불어서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이게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이 확산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징벌적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참 안타까운 기사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대책위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대책위원회가 해체됐다라는 기사 보도 내용이 있는데 정상근 기자가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범학계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감염학회 같은 의학단체들이 구성이 된 건데 일종의 자문기구가 되는 거죠. 방역대책을 세우는 데 계속 자문을 해주신 분들이었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확대 개편이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문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미래통합당하고 의사협회에서 방역대책이 실패했고 또 자문한 전문가 그룹을 때문에 전문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최대집 의협회장 등의 경우에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사적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비선 전문가들이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좀 나오니까 정부에서 참여한 학자들을 좀 보호하고자 결국 이 조직을 해체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종의 자문기구가 해체가 되고 참여하신 분들은 개개별로 정부에 조언을 하시게 됐는데 문제는 개개별로 조언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언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과정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됐습니다. 비선 전문가라는 게 말이 성립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비선 전문가라는 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면 전문가, 비선이면 비선. 이 내용 자체가 글쎄요.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지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신윤윤 의원사는 어떻게 보였어요? 대책의 해체.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 대책위원회가 이렇게 비선 전문가라는 이런 말을 듣고서 거기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는 너무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을 모아서 정책을 모여라든지 이런 방역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인격적인 공격 먼저 들어가면서 비선 전문가다라고 하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가짜 집단이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이 시국에 지금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신공격 아닌가 싶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였어요? 이게 사실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일단 사전에 미리 바이러스가 잡혔거나 크게 전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때마다 뭔가 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요?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약간 대상을 찾게 말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공격을 당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천지에 의한 좀 비밀스러운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지금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전문가 그룹들 자문위원 분들을 좀 비전문가처럼 취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방역 대책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했다라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입국금지라는 게 사실 지금 같아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다룰 수가 있지만 그 의견을 나누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청와대와 같은 이른바 중국 눈치를 보는 비선 전문가다.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논리는 그중에서 누군가가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말라라고 제안을 대통령에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중국인 입국금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 그룹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전문가들 내에서도 같은 어떤 증상에 대해서 해결책이 좀 다르듯이 중국 입국금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비선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이익단체이긴 하지만 이 집행부가 특히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전체 의사를 다 대변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현직 의사가 국민 청원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현직 의사라고 밝힌 분이 국민 청원을 올렸는데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그리고 일부 집행부의 아집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 이 멀쩡한 전문의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전문성을 발휘할 국가 자문회사까지 배제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 의협이라는 단체 그리고 의사협회장을 선출하는 과정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 의사들의 중재를 모아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협회장을 뽑기 때문에 이 과정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주장은 전체 의사들 한 12만 정도가 있는데 회비를 내는 분들만 투표할 수 있는데 회비를 내는 분들이 한 4만 정도밖에 안 된다. 4만 명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6천 명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12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대표 수치라고 보면 그래서 그런 내부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됐고요. 중앙일보에서 이른바 비선 전문가라고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분한테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격받지 않고 조용히 돕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해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씁쓸한데요. 처음에 방역복이 없는 경우 의료진들은 치료에 가담하지 말라. 이런 식의 조치가 의협에서 내려왔을 때는 의료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계속 의협에서 내려지는 조치들이 뭔가 의도적으로 방역 행위를 좀 방해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희지부 여사는 어떻게 보였어요? 일단 해체라는 말을 접하면 우선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해체가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닌데 보호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해체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대책위 자문위원회지 지금 계속 중앙대책위가 해체된 것은 아니다. 이런 점도 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수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계속 공격을 가하는 거고 이것이 계속 정치 쟁점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문기구에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낙인이 찍는 거고 정부 편이라는 거고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식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사람들을 전문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해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사분들은 의협이 정치적 의도로 대책위를 해체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제 관련된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일본과 또 한 번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는 조치를 했고요. 오늘 강경화 장관이 직접 대사를 조치까지 했는데 정상근 기자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단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가 정한 시설에서 2주간 대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고요. 증상이 있든 없든 감염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일단 2주간 격리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비자 관련해서 발급된 비자는 효력을 정지를 하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일본에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무비자 관광이 가능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본이 비자를 발급할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입국 금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아베 정권이 굉장히 좀 흔들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베 정부의 어떤 조치가 한마디로 국내 정치용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내 정치용이라는 비판도 있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게 좀 됐잖아요. 여름부터 쭉 안 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입국하는 것이 그 일본 측의 어떤 수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에서 갈 수밖에 없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차단 거의 차단하다시피 지금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해서 올림픽을 이렇게 해서라도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어떤 목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검사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일본에 이렇게 항의하는 거 이거 너무 좋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국 금지하냐. 그런데 지금 중국 공항에서도 지금 860명 정도 격리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항의를 하는 것은 왜 안 하는 것이냐라고 의심을 갖는 분들의 다른 의견들도 있거든요. 같이 항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같이 항의를 한다는 게 어떤 거죠. 중국 쪽에도 똑같이 항의를 한다는 거죠. 강경화 장관이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격리를 시키고 물론 발혈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일부 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왕이 부장에게 전화로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대내용, 대외용 홍보용으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많이 분한해요. 확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MC 장관님. 우리나라의 검사 능력, 진단 능력을 굉장히 해외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다른 국가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일본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마다 사실 한국 대리기 정말 계속해 왔잖아요.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 내부, 일본 언론에서도 이 조치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일본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막는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언론들이 좀 있고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들어올 경우 이 사람들을 2주간 격리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격리할 것이냐를 일본 당국자들이 모른다라는 아, 그래요? 그런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일본 언론에서도 이거는 정치적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에 이미 상계의 신문, 99신문이잖아요. 일본 내에서. 상계의 신문조차 한국의 우리 방역 당국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최근에는 다른 외신들 예를 들어 CNN 등등에서도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들이 더 비판을 하고 외신들은 주목하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어쨌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우리나라처럼 손쉽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어쨌든 계속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오늘도 좀 지켜볼 만한 측면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해외 언론도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같아서는 효율성이 있는 얘기인가. 그런 의문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칼럼 제목이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 어떤가요? 맞습니까? 네. 성성 기자. 한국인이어서 미안한 공. 사과합니다. 뭐 오퍼로자이즈. 뭐 이런 단어를 썼죠. 중앙일보 기자가 이런 관련해서 칼럼을 썼는데 전수진 국제외교안보팀 차장이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옆에 미국인이 앉아 있었는데 미국인이 그냥 자기 쪽으로 해가지고 소독약 같은 거를 좀 뿌리더라. 주변에 같이 뿌리고 하더라.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인이어서 미안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미안해해야 되는 거 맞아요? 글 쓴 사람이 미안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종차별을 합리화시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애매한 기사였습니다. 이상한 기사였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 MC 장원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